종이 방을 찾아봅시다 24종은 뭐야? 다 한다는건가? 아 6424 28개 중에 4개 빼고 다 하네 한번 해볼까? 거운 비행기 그 올라갈 수 있는데 있거든요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유저 형들은 바로 알아차리려나? 아 잠깐만 옳지 근데 여기 너무 많은데 우리? 아니 다 일로 와가지고 저건 지핑지기 했으면? 낙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가스랑 되게 비슷하다 아 좀 넓은 가스 아 오 피 많이 안다네 그래도 형들 제발 가지마 먼저 딱시하게 전력건선님 어서오세요 YS 형님 하여 아 이거 낚시해야 되는데 이거 다 방을 안가고 아니 다 일로는 어떻게 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잡으세요 자 띵하나 띵둑이 꿀려넣고 바로 고공 침투 와우 어허 내꺼야 하여튼 여기는 그냥 다 비매너인데 본방기준 아 다행이다 웨이트위버 가지고 피 많이 안깎네 오케이 제발 낚시 한번만 오케이 아 이거 방 형 기다려 봐야겠다 형들 방 뚫렸대 방 아 방살했노 아 화면에 화면에 박자 어? 잠깐 아 들켰놔 뒤에 분 몰랐는데 버스 형님 하여 아 뭐야 전략부서 형님 이제 보니까 그 스코에 글 쓰시는 형 아닌가 아 글 갈명 깊게 잘 봤습니다 이따 연습 많이 할게요 유튜브 많이 안되나 근데 저 너무 다운됐을때 방송 본거 아니에요? 나름 노력 많이 하는데 소서 형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놀러오세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오우야 아 이거 노래 한번 좋긴 한데 작띵큰띵한거 보니까 미사일 때 보셨구만 오우 아니다 요번에 딴 데 가야겠다 똑같은 데만 똑같은 데만 가는 것도 그렇지요 아 이거 6점 6점이라 좀 빨리 끝나서 오우 인사님 하용 목소리 톤은 뭐 안 바꿔도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 많던데 롤모델들을 딱 정하고 롤모델들을 딱 정하고 아아 마우스 안올라갔다 검은댕기 어서오세요 감탄 점프트 점프트 아니요 네네 이번엔 엠포로 다음엔 PSG1 오케이 그리고 SV 아, 맞네. 육승이라 바로 공수기되네. 이거 막 각술 되게 많았는데, 옛날에. 골이. 좋아. 띄웠다 이거. 고피 하나 딱 올려주고. 또 맞춰 올게. 빨라. 아니, 저분은 나를 보고 있는게 아니고, 나 눈 맞춰 치는줄 알았네. 진짜 프리덤이다 여기는. 제한이 없는 스포. 오오. 뭔가 이렇게 미스매치지? 돼지 머리에. 뭔가 다소곳. 근데 이게 8명이다 보니까 육승이. 생각보다 많은데요? 이래가지고 맵 24개 언제도 하나? 아하. 끝까지 오셨나보네.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끝까지 오셨나보네. 형들, 이 4종맵이면 4종맵 빼고 다 하나요? 끝까지 오셨나보네. 공격량인지. 끝까지 오셨나보네. 얼마. 직수? 와 이거 올레반하는 형들이라구. 작업 싹보순데 이 나약한이 나약한 앰포로 여기도 없네 오예 가스 생각하니까 겁나 큰데 어 나야 나 저에요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헐 여기 스프레이도 되나 혹시 그 자유 하시는 분 있나요 뭐 금지 같은 거 있나 아 근데 재밌겠다 만약에 여기 갑자기 좀비 다 튀어 나오면 뭐야 아 이거 여기서도 어 야야 비켜줘 아 그래요 여기에도 질서는 있구나 아 아 얘가 까놓고 지금 저기 덮어 씌운 거예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인정하네 이걸 인정하네 이거 띵 안나러 응 라르모 잘가 코우 맨 맨, 맨이 아니네 여기, 여기도 그런 거 있어요 혹시? 막 너무 킬 많이 하면은 강태산하고 이런 거 있나? 오, 라르모 오, 심폭 에랄 코크인이다 더블 킬 이야 빨리 해야지 제발, 제발, 빨리빨리빨리빨리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디래서 봐야돼 어, 뭐야, 뭐야 아 타이밍 아, 나 뭐지? 들켰나? 타이밍이 안 좋았나? 아, 그래요? 버스장님 잘 아시네 미션 실패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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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화라 박빙이구만 우리 두 명 어디 갔어? 아, 가브리엘 형 터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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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긴장된다 됐습니다 아 잠깐만 아 세이브를 하게 됐네 전 좀 맞아야 해요 아하 이거